자, 오늘 호구가 되겠습니다 에이, 야, 에이 아무것도 필요 없어 대체 뭐가 더 비료할 수 있겠어 난 그냥 뭐라도 해야겠단 생각에 집 밖을 나갔을 뿐인데 네가 언짢아 하면 난 할 말이 없어 너는 12시가 되면 전화기를 안 받아 그러다 3시 아님 5시에 문자가 와 어쩌고 저쩌고 방금 자다 깼어 이거 뜨는 사람 그녀가 클럽에 있었던 건 비밀로 해줘 왜냐면 난 걔를 좋아해 걔가 어떤 애인지 알고서도 좋아해 걔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걸 알고 있지 나는 근데 걔는 내가 모를 줄 아는 만큼 꽤 순수해 가슴에 찢어짐을 이기는 건 너 답장의 기다림을 이기는 건 너 너 그래 너 바로 너야 필요할 때만 넌 나를 사용해도 좋아 너 정도 여자 만나려면 어디까지 감당해야 하니 오늘은 또 어디 가니 세상은 원래 이런 건가 봐 사랑은 원래 이런 건가 봐 너는 블로거 같아 좋은 곳을 많이 알지 나랑 간 줄 알고 너는 말실수를 하지 세상은 원래 이런 건가 봐 사랑은 원래 이런 건가 봐 아무것도 필요 없어 대체 뭐가 더 필요할 수 있겠어 난 그냥 뭐라도 해야겠단 생각에 집 밖을 나갔을 뿐인데 네가 나를 안 만나뒀잖아 내 내가 화를 내면 너는 내게 찬물을 끼웠네 너는 여신이니까 그래도 돼 너는 여신이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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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되고 나는 다행되는 게 법이니까 How much is it? 이제 돈으로 사겠어 정말 되기 쉽지 옷 사준다는 말에 바로 답장했어 고마워 백화점을 전부 사줄게 그게 얼마든 돈도 필요 없어 대체 널 말 더 필요할 수 있겠어 난 그냥 널 봤어 강하지 마냥 기분이 좋아 필요할 때만 나를 사용해도 좋아 너 정도 여자 만나려면 어디까지 감당해야 하니 오늘은 또 어디 가니 세상은 원래 이런 건가 봐 사랑은 원래 이런 건가 봐 너는 블로거 같아 좋은 곳을 많이 알지 나랑 간 줄 알고 너는 말실수를 하지 세상은 원래 이런 건가 봐 사랑은 원래 이런 건가 봐 Girl what am I to you so tell me what I gotta do 네 연락 한 번에 녹화 내리는 날 알잖아 널 Girl what am I to you 나 보고도 어떡하라고 그냥 좋은 사람이고 맛있진 않은데 이젠 너 정도 여자 만나려면 어디까지 감당해야 하니 오늘은 또 어디 가니 세상은 원래 이런 건가 봐 사랑은 원래 이런 건가 봐 너는 블로거 같아 좋은 곳을 많이 알지 나랑 간 줄 알고 너는 말실수를 하지 세상은 원래 이런 건가 봐 사랑은 원래 이런 건가 봐 아예 지금 세 번 둘은 손, 세 거며 하나 손, 세 번만 더